안녕하세요 저희가 우리 공원에 왔습니다 나머지 형들은 쇼핑을 하러 갔고요 대박 대박 이거 타자! 이거 타자! 이게 뭐예요? 이게 롤러코스터 무서운데 오랜만에 방금 하나를 탔죠? 와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깜짝 놀랐어 손 떨립니다 지금 이런 거 한 번 써야죠 아 귀여워 와 저거 와 저거 안 될 거 같은데 다리가 떨리네요 진짜 여러분 대박이에요 진짜 손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거 이거 아니 진짜 이거 할까? 이렇게 찍었을 때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근데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넌 진짜 안 되는 거야? 아니 야 우리 공원 언제 가보겠냐 진짜 나 따라있다 근데 지금 직접 타자고 하신 분인데 어떠신가요? 이럴 줄 몰랐어요 어 네 여러분 비행기 탔고요 아 근데 저희가 처음에 여기 갈 때도 같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한국 갈 때도 다시 이따 칭찬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